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시나브로 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반가워요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? 보내셨죠?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탭핑소리를 들려드릴거에요. 몇가지의 탭핑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보건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구요. 지금부터 눈 꼭 감고, 꼭 감고, 소리에 집중해주세요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먼저, 처음으로 들려드릴 탭핑소자는 커피 계량컵, 커피 스푼인데요.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지만, 어떻게 탭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가지 다른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. 짠, 약간 돌 느낌의 탭핑소리도 나고, 이렇게 양손으로, shared mês간 Kharn Malik themes, rappshark contacted by Shamblin themes, 뒤쪽부터 수aniese, 언름세스를 numb기 때문에, 이름을 squadron 맥주 stadapением, 팽글을 느끼기 쉽게 충분할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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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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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꿀탑 주무실 거예요 포근하게 꿀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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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실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항상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고ensor 고ensor 곱 두번째로 두번째로 들려드릴 탭핑소리는 이 투명한 플라스틱컵입니다. 이 투명한 플라스틱컵입니다. 먼저 이렇게 플라스틱 소리가 많이 나도록 탭핑소리를 들려드리고 조금 이따가 손톱으로도 탭핑을 해서 똑같이 틱글거리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이 투명한 플라스틱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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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투명한 플라스틱컵이urate 이 투명한 플라스틱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세번째 탭핑 소재는 이 파란색 노트북입니다. 먼저 이렇게 손끝으로 스티듯이 탭핑을 해볼게요. 여러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책, 노트북이 펼쳐진 그 부분은 이런 느낌이고요. 중간 부분은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해볼게요.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. 중간 부분은 이 파란색 노트북이 펼쳐진 그 부분은 이 파란색 노트북입니다. 이 파란색 노트북이 펼쳐진 그 부분은 이 파란색 노트북이 펼쳐진 그 부분은 이 파란색 노트북입니다. 각각의 숙성이란 또, 각각의 속성이란다. 자 꼬막같은 깊숙이 들리는 소리로 속삭이 이렇게 속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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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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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지갑 탭핑 소리를 들려드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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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지갑 탭핑 소리를 들려드릴께요. 가죽지갑 탭핑 소리는 기でき siis 가죽지갑 탭핑 소리를 또한다면 phrasemm 감성태 funz이 Commons 예전만큼 댓글을 많이 달아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. 다시 또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보려고 합니다. 가장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것은 룸스프레이 포트 유리도 되어있는 좀 닦아온 소리가 좋은 탭핑 소리도 들려드릴게요. 아마 오늘 들려드리는 소리들 중에 가장 작은 소리여서 마지막으로 들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유리 부분이 있는 거랑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이랑 소리가 달라요. 그래서 재밌더라구요. 그래서 재밌더라구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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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내려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도 잘 자요. 안녕히 주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